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병원 계정별 쟁점사항을 총정리하는 5분 특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매출인데요. 병원은 비봉원급여 매출 누락이 가장 심하시죠. 현금 매출 누락을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셔서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점은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비 부분들을 하나씩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활용한 가공인건비를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네트급여의 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안되겠죠. 이런 부분들 중점으로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류생비입니다. 인건비의 20% 내외인데 대부분 15% 정도로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다지출이다거나 아니면 항목이 접대비 항목인데 복류생비 쪽으로 계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주말이나 아니면 원거리 사용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정말 타당성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접대비입니다. 복류생비랑 마찬가지로 접대비 항목도 마찬가지로 주말이나 원거리 사용 그리고 가사 경비 그리고 골프장 같은 사치성 비용 등은 당연히 인정이 많이 안되시겠죠. 그리고 한도 초과 시 부인이 있다는 점 알아두셔서 적정액수를 월마다 정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에 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간가상각비입니다. 간가상각비는 취득가액 입증인데 의료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정말 구입계약서가 얼마인지 그 가액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금융자료도 그에 따라서 상호 대차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공자산을 계산해서 간가상각비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되겠고 그 다음에 적절한 간가상각 여부도 정액법, 정률법 잘 따져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같은 경우도 간가상각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그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를 전부 수선비로 해서 당해년도에 전부 경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요즘 이슈가 많이 되죠.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한도 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당연히 작성 및 비치하셔야 되고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용 비율을 계산해서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간가상각비랑 처분 손실에 대해서는 800만원까지만 연 인정된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급임차료도 리수료 중에 일부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도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 수치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비교통비입니다. 내근직 같은 경우는 여비교통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출결의서 같은 거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여비교통비를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나 사용여부 같은 경우는 좀 유념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대체적으로 가사경비를 많이 넣으시는데 이런 부분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의료소모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소모품비 사용량으로 매출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고관리에 항상 힘쓰시고요. 사용량이랑 매출을 둘 다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도 가공기부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자 비용은 첫 번째로 당연히 업무 관련성과 적정성 매치가 돼야 되겠죠.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자 비용은 경비인정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즉 초과인 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부인당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세금과 공가는 당연히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알고 계시죠. 그리고 통신비도 가사경비 적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다음에 삭감이나 그 다음에 다시 이의신청해서 추가 지급되는 금액들은 자비가구 잡손실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용자산 간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그 원리금이나 영업비 영업권에 대해서 그 계약서 꼭 지급 근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토대로 간가상각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이상으로 이제 그 병원 계정별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봤고 이번 시간은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